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트입니다. 오늘은 마감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마감이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 벽면도 있고 목재 마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뭐 예쁘게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면 재마감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더러워진 콘크리트 벽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을 때, 안 되거든요. 이게 얼룩지거나 하면은 페인트를 보통 바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시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 시공이라는 게 개인분이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써보지 않았으니까, 제품이 출시가 돼서 제가 전문가 한부를 초빙을 해서 직접 써보는 촬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들어오세요. 이만한 분이 이제 의자 들고 쫄라쫄라쫄라.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헥토르 채널 올 PD로 활동하고 있는 올 하우징이요. 네, 그렇죠. 항상 카메라 뒤에만 계시던 분이라서,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하셨어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헥토르 TV에, 저 밑에, 저 우측 구석에 올 PD라고 적혀있는, 저걸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전화가 왔어요. 와달라고. 제가 왜 초빙을 했죠? 아무래도 제가 이쪽, 오늘 소개시켜 주실 제품에 조금 제가 판매, 유통, 그리고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신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취급하시고, 유통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는 분이 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찍을 제품은,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주는 페인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페인트도 아니야. 콘크리트에요. 왜냐하면 시공을 했을 때, 노출 콘크리트의 마감과 강도가 거의 나오거든요. 시공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를 평소에는 어떻게 전문가분들이 시공을 하시죠? 어, 보통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면은, 병면 같은 게 고르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항상 고르지 않고, 곰보라고 하죠. 자갈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좀 면이 들쑥날쑥하고, 좀 안 예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하던 방식은 견출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견출용 레미탈, 그런 거로 이제, 면 처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입힌다던가, 이런 경정이 있었는데, 이 페인트 작업을 없애고, 이제 그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노출을 시킨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노출 콘크리트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좋지만, 약간 송판 같은 그런 나무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압착 시멘트 같은 게 있어요. 그 타일 붙일 때 쓰는 건데, 이게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이걸 많이 쓰시더라구요. 이거 하고, 이제 매도미 라는 제품이 있어요. 매도미 하고, 이제 견출 이제 혼화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합을 해서, 색깔 같은 경우는 또 백시멘트를 섞어요. 그렇죠. 네. 백시멘트를 섞어가지고 해주는데, 이게 너무 말이 긴가요 제가? 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매도미 라는 게 뭐냐면, 적착 증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벽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막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막지를 않았거든요. 시공도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미장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시죠 강독님들도? 떠서 벽에다가, 요거 아닙니다. 쳐발라서 피죠. 피는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싹 발랐는데, 여긴 두꺼워. 그런데 위에는 가늘어. 그럼 또 발라야 돼. 벽이 막 일반해지는 거지, 이렇게. 우퉁구퉁해지고. 고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뭐냐면, 혼채라는 제품입니다. 시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루예요. 15킬로마뜸으로 들어 있어요. 고걸 한 바가지를 떠요. 내가 덜통에다가 덥니다. 물을 두 바가지를 뜹니다. 1대2라는 얘기겠죠? 섞어요. 발라요. 끝! 말만 들으면, 이거면 고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번 바르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쉽게 얘기하면, 접착증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뒤에 바를 수 있게 해요? 5시간? 제조사 기준으로는 최대 3시간 정도. 근데, 면이 만약에 좀 흡수가 잘 되는 면이다. 좀 고르다. 쉽게 얘기하면,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발수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1시간 되시고 가면 됩니다. 곰첩장. 그렇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제품은 저는, 왜 소개를 해드리려면, 얼마나 쉽게 바를 수 있냐. 그 쉽게라는 거는, 우리가 롤러지를 일반인분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예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대로 다 나와. 그러면 페인트 시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막해도 깔끔하게 시공이 돼. 그리고 시공 공정이 얼마나 짧냐. 그리고 제품 사용법이 쉽냐. 이 세 가지로.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어느 어느 면에 붙일 수 입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제가, 실험을, 쉽게 얘기하면, 그건 핑계고 같이 일하자고 부른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공을 하러, 지금 바로 나가볼게요. 갈까요? 고. 챙길 게 많이 없어요. 로라 두 개. 오. 롤러. 그 다음에 장대. 왜냐하면 위에도 발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빈통. 빈통? 끝. 옷을 묻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일회용 작업복하고, 보안경? 그렇게만 챙기면 되니까, 쓰기가 좀 편하다고 보면 되지. 로라 두 개. 큰 게 낫겠죠? 큰 게 낫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장대 챙기고. 요거를. 요거를. 꼬. 자. 서. 활. 요. 할 겁니다. 가시죠. 작업복. 원피스, 투피스. 저는 투피스. 원피스 입읍시다. 보안경 들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요거하고. 이름이 얼마예요? 32,800원. 그 정도면 됩니다. 괜찮네요.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과하게 준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준비할 건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롤러와. 요 장대. 필요하신 분들은 장대. 높지 않다 그러면 롤러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전 드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에 임팩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드릴. 드릴. 더 더 더 안치는 드릴이 한 대 있어야 되고요. 가족용들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계량할 바가지. 뭐 집에 있는 못 쓰는 그릇 같은 거는. 어차피 1대2로만 타면 되는 거니까.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눈에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 내 옷은 소중하니까. 일용. 작업복. 작업복. 얘가 좀 미스긴 하죠. 근데 요거는. 그렇죠. 쓸 일이 없잖아 근데. 평소에서는. 오늘만 쓸 거죠. 그렇죠. 근데 없으면 안 되죠. 왜 안 된다. 힘들어요. 얘는 3분 정도만 교반하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손으로 갠다. 한 30분을 했어요. 덜 개진 데가 있을 거예요. 꼭 쓰셔야 된다. 돈 얼마 안 합니다. 이게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한 6,000원 5,000원 정도 하니까. 한 번 써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한 개는 구비를 하셔야 된다. 해볼 건데. 아직 저 열어보지 않았어요. 네. 궁금한 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곱길래 얘가 뿜칠도 되고. 그러니까요. 고르게 잘 펴지는 듯이. 백시멘트. 시멘트 다음에 백시멘트. 백시멘트 다음에 얘가 곱대요. 그러니까 그 곱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궁금한 게 궁금해요. 우리 백시멘트도 되게 곱잖아요. 그렇죠. 일하다가 보면 무덤이 잘 안 떨어지고. 그렇죠. 한 번 우리 해봅시다. 열어봅시다. 제가 열까요? 네. 여는 방법은 간단하죠. 네. 그렇죠. 이쪽 하나 있는 부분에서 잡고 그냥 뜯어주세요. 뜯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낄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손잡이니까. 네. 이렇게 작은 거 담기면. 오오오. 곱네. 네. 되게 고와요. 가루가 백시멘트만 곱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곱네. 피나게 곱네. 이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고와요. 밀가루인데. 그러니까요. 밀가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덥네요 해봅시다 바로 해요? 바로 해야죠 왜? 옷 안 입어? 언니 안 입어? 아 옷 입어야 되는구나 섞어봅시다 많이 섞어야 되니까 한 다섯 바가지? 다섯 바가지 물은 열 바가지 그렇죠 좀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 외라서 마스크를 안 껴는데 이 정도면 마스크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이게 너무 고와서 분진이 엄청나네요 자 이제 이게 열 개 네 열 개 자 섞어봐야죠 자세 좀 알려주세요 올바른 자세 내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이 이렇게 안 되게 기대고 하면 좋죠 이렇게 여기 다리에다 받치고 하면 아무래도 하다가 얘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부하가 세게 걸리면 헛돌잖아요 그럼 팔꿈치랑 손목 나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교반을 3분 하는 거는 지켜달래요 이렇게 요런 RPM으로 돌아가는 기계로 교반을 할 때 1분 정도 저었을 때 어 다 섞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성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접착 증강제 같은 그런 성분들이 덜 섞여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3분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면 섞다 보면 섞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직업병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묵네요 되게 묵네요 네 수평 물탈보다도 훨씬 어 네 그렇죠 수평보다도 훨씬 그렇죠 거의 미숫가루? 네 그냥 페인트 같은데요 그러니깐요 아랫부분까지 골고루 잘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좀 뭔가 점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거품이 없어지면서 네 이게 왜 그 얘기한 줄 알겠다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분만 적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냥 바로 다 섞인 것 같네 그렇죠 사실 또 한 가지 걱정이 이게 부하가 너무 걸려서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거나 드릴에 조금 부하가 걸리거나 힘이 좀 적은 드릴들은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무 상관없겠네요 아 그래요 부하 없어요? 없어요 워낙에 묽어서 네 묽어서 근데 점도가 조금씩 생기긴 하네 자 3분 됐다고 하고요 이거는 위에 거품이니까 거품을 걷어내고 보면 묽은 시멘트처럼 됐어요 그렇죠 네 오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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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인트 붓은 수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겸용입니다 겸용인가요? 네 수성이 조금 털이 퐁상퐁상 퐁상퐁상 퐁상퐁상이 무슨 말이야 조금 폭딱 폭딱 아닌데 풍성하다 풍성하다 하하하하 이건 겸용이고 네 겸용이죠 가능하면 겸용이 낫겠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바르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 수성 페인트 네 그거 바르는 거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안 흐르네 생각보다 어? 그렇네요 저는 이게 흘러내릴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안 흘러내리네? 그럼 저도 한번 발라볼까요? 이제 해야죠 한번 발라보는 게 아니고 하하하하 어딜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비비다 보니까 이렇게 비비는 데는 또 뜨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 캣 부분만 신경 써서 잘 발라주면은 붓으로도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샌드위치 판넬 벽면의 마감을 왜 해야 되냐면 사실 이렇게 둬도 뭐 단열 같은 부분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페인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내가 옷으로 닦아 오잖아요 페인트 가루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일반 페인트 시공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이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처럼 주황색으로 칠해놔도 연하게 이제 색이 떠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 땡큐인 거죠 지금 그리고 한 번 바를 때랑 두 번 바를 때랑 이제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어 더 진해졌어요 네 지금은 좀 밀리는 느낌이 나는데 네 마르고 바르게 되면은 나 이거 결말이 예상이 가요 어떻게 해? 벌써부터 이렇게 티가 나기 시작하잖아 와 하지를 한 두 번 정도 이런 철제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해주면 좋겠네 왜냐하면 얘네가 조금 미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한 시간이 아니고 20분? 금방 하겠는데? 그렇죠? 네 잘 붙어요 잘 먹어 이게 원래는 먹는다는 표현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철제 면이니까 그렇죠 겉돌아야 되는데 겉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우우 자 이제 걸추 다 했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난이도를 높은 거 먼저 했네 아 그렇네요 시국 난이도를 사실 가장 쉬운 게 하판 그다음 많이 매겨야 되니까 콘크리트 면 마지막에 얘가 미끄러우니까 얘가 쉽게 얘기하면 헬 난이도인데 우리가 헬을 먼저 했네 반대부터 했네요 네 매를 먼저 맞았구나 하판 네 하판 피디님도 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느낌을 좀 알게 예 해봐요 오케이 어? 거저야 아 쉽다 하판은 거저입니다 밀리는 거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 어 일도 없어 뭐 쭉쭉 먹는데? 그냥 반응이 쭉쭉 먹어요 우리가 난이도를 헬을 먼저 했네 진짜 기초 밑작업은 뭐 많이 할 것도 없네요 그러니깐요 이제 요런데 하판이라서 면이 안 그러거든요 훨씬 잘 먹는대요? 거저인데? 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결이 많이 안보여요 이게 발랐을 때의 결이 우리가 로라한 자국이라고 그러죠? 덜하네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말을 좀 아끼읍시다 네 바로 합시다 네 자 아 여긴 잘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먹을 것 같아 하판보다도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일단 하러 봅시다 오 얘네 이거네 우와 우리 왜 세트지판에 붙어있어요? 원래 매도 먼저 맞아야지 안 아프대잖아요 와 얘는 거저다 이거는 완전히 페인트 느낌 나는데요? 그러니까 격에? 얘는 제가 뭘 뭐를 보고 싶었냐면 담장 같은 게 오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오염을 얘가 얼마나 카바 찾을 수 있을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페인트를 발랐을 때나 이 제품을 발랐을 때의 차이점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 담장의 단점이 있네 해프네 아 많이 먹네요 그죠? 네 이게 하지 작업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까 하판이랑 샌드치판을 바를 때는 막 덜어가면서 했잖아요 네 이거 뭐 안 덜어도 그냥 푹 찍고 세서 그냥 네 다 먹어도라는 한 번 요렇게 하니까 없어 이거 할 때는 수성로라 써야 되겠다 저 많이 먹으니까 네 수성로라가 많이 많이 먹으니까 취소 얘가 더 빡세다 면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근데 보통 이 정도 면적을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실험한다고 되게 제한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확실히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야 금방 마르네 근데 원래 이런 날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죠 네 세 군데 샌드위치 판넬과 하판면과 요 블럭 벽 세 가지를 해봤는데 저보다 먼저 소감 좀 얘기해 봐요 일단 하지 작업이긴 하지만 짧게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 가볍다 작업이 되게 좀 가볍게 프레시하게 펄op 할 수 있다 판넬은 어렵다 판넬은 어렵다 일단 2차 작업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 작업할 때는 좀 이렇게 미끌지는 느낌이 난다 그렇죠 자 저 생각보다 쉽다 판넬은 어렵다 armed 자 우리 2차 작업 때 판넬 작업이 이제는 조금 마찰맨이 생겼으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1시간쯤 뒤에 바짝 건조된 상태에서 2차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작업을 해볼 거고요. 하판은 하지만 했는데도 느낌이 나. 그죠? 근데 판넬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칠게만 만들어놨다. 이제 지금 올려봐야지 내가 보기 얘는 한 3차까지는 해봐야 그렇죠. 3번은 발라봐요. 네. 두께감은 좀 나올 것 같아서 발라볼까요? 시작! 오케이. 일단 달라. 2차 작업할 때는 조금 힘을 빼고 발라야 되겠다. 근데 1차 때처럼 미끄러지거나 이건 없네요? 없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시공을 하실 거면 마스킹 작업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벽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 실험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 하판. 네. 한 번 더 가야지 뭐. 네. 우리가 판넬을 3번 바르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오우 편해. 세상 세상 편해. 발라보면 무슨 말인지 알걸요? 오우. 하판은 뭐 크게 아무것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 그죠? 네. 벌써 다 바른 것 같은데요? 네. 하판은 조금 두께감만 신경 써주면은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판이니까 이제 습을 먹잖아요? 네. 조금 더 건조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먹는 면이니까. 네. 하판은 뭐 봐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블럭 쪽. 네. 가봅시다. 여기도 걱정은 없네요. 크게 뭐 확실히. 네. 콘크리트 면이나 목재 면은 잘 돼요. 엄청 잘 되죠. 엄청 잘 돼요. 하시죠? 네. 아까 첫 번째 바를 때보다는 드레프다. 그죠? 막고 있으니까. 네. 얘도 약간 공격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구멍구멍을 얘가 자기들이 메워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블럭맨에다가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더러운 느낌을 가려줄 수 있냐를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가려주네? 우리 집에도 되게 티 안 나는 것 같죠? 오른쪽 봐봐요. 딱. 그러게요. 그죠? 뭔가 되게 많이 먹어서 이게 발라지는 건가 싶었는데. 네. 이게 또 페인트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페인트는 반들거리잖아요. 또. 그렇죠. 누가 봐도 페인트잖아요. 그렇죠. 뭔가 쎄 블럭을 싼 듯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자 3차 작업 해볼게요. 네. 3차가 맞네. 판넬벽은 3차가 맞아. 그죠? 네. 이야 잘 발린다. 오. 확실히 면이 흡수면이 아니니까. 판넬벽은 샌드위치 판넬벽은 3차가 맞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 정도 두께감이 나와줘야지. 2차 때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3차에 확신이 드네. 어. 광고는 그거네요. 이게 면을 얼마나 거칠게 만들어주냐. 프라이머 바르고 했으면 대박이겠다. 어 그러게요. 그러면 더 쉽게 됐겠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프라이머라는 거 자체가 찐득찐득한 벽면을 만들어주니까. 잘 붙게 해주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하지부터 두께감 있게 가져갈 수 있었겠는데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제 1,2차 때 합친 것보다 3차 두께감이 훨씬 더 확 살아요. 이게 다 말라봐야 알겠지만 두께감도 나왔고 그걸로만 봐주세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칠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은 이런 느낌이었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페인트를 발랐을 때하고의 느낌은 달라요. 콘크리트로 마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캡 부분을 붓으로 칠하면은 조금 더 좋은 느낌의 마감을 할 수가 있다. 그거 말고는 뭐 다 괜찮게 된 것 같고 발수제로 색깔함을 입혀봅시다. 이거 얘가 발수제예요. 건조면에 뿌렸을 때 색상을 예쁘게 입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발라보고 우리 올피디님의 제가 준비해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먹이면 먹여서 올바른 방송제겠지. 그 제품도 좋은 제품이에요. 뿌렸을 때 느낌을 한번 볼게요. 오 와 자 좀 과하게 발랐어요. 일부러 제가 문득 이걸 지금 뿌리시는 것 보고 생각든 건데 여기에 그림 같은 거 하나 넣고서는 뿌려도 좋지 않을까 저런 거 뭔가 좀 그림을 해놓고 빈티지하게 보면 또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네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금방 흡수되고 금방 수분기를 날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아마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피디님이 준비하신 거 한번. 네. 게일 타입이에요. 조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 이게 짜서 쓰는 방수제라고 원래는 틈대용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욕실, 타일, 줄눈에도 유분기를 제거하고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방수제로서, 발수제, 방수제, 이건 방수제니까 방수제로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띄워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띄워놓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열어서 뚝 부러뜨려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용성이라서 그렇죠. 네. 금방 경화가 일어나요. 색깔이 입혀지는 게 본해 보이니까 신기하다. 그렇죠. 네. 잘 나왔어요. 벌써 굳었나요? 네. 얘는 이제 금방 휘발성으로 날라가서 아. 흡수시키고 빨리 날라가거든요. 얘는 좀 코팅적인 측면이면 아. 그렇죠. 얘는 먹어요. 먹어서 이제 금방 휘발되는 느낌이라서 색감이 조금 진해졌죠? 네. 이게 안 칠한 부분이죠? 안 칠한 부분. 네. 칠한 부분. 안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색감을 조금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수제를 발라보시는 것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팅 좀 아쉽죠? 난 이거. 아. 저도. 여기서는 이거. 네. 이거는 방수제로 써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근데 만약에 커버력을 치르면 얘가 훨씬 좋을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깔끔한 걸로 면을 더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요건 아무래도 부스러워하니까 뭔가 좀. 얘는 좀 입혀지는 느낌. 네네. 얘는 결을 살려주는 느낌이고 나 진짜 이거랑 저거는 100점 주고 싶다. 옹벽이랑 그렇죠. 맞습니다. 나무는 100점. 프라이머 발랐으면 90점. 안 발랐으면 70점.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초보자가 마냥 하기에는 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근데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쉬웠어요. 네. 처음에 하지 할 때 말고는 쉬웠던. 두께감을 주려면 세 번을 발라야 해서 까먹어 점수라는 점. 얘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스튜디오 가서 그러면 마무리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어요? 너무 새로웠어요. 새롭다는 게? 새로운 게 합판인데 이게 시멘트 벽이 되거래요. 완전 더덕 생각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이게 면이 거두절미하고 나는 이거를 콘크리트나 합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점 주고 싶어요. 뭐 처음에 바를 때나 뭐 두 번째 바를 때나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냥 쑥쑥 발랐잖아요. 근데 말랐을 때 짱 하고 표면이 나오니까 나는 정말 합판이랑 콘크리트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작업은 했지만 좀 간소화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하실 때는 뭐 마스킹 마스킹 같은 거 꼭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구석지인데 이런 데는 붓으로 맞아요. 맞아요. 붓으로 먼저 칠해 주시고 페인트하고 솔직히 비슷해요?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죠? 그렇게 해주시고 작업을 해줘야 깔끔한 면이 더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안 헤퍼어 처음에 나는 좀 묵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잘 될까 안 될까 다시 좀 반신반의 했는데 뭐 하판이나 이런 콘크리트 면을 바를 때 생각보다 이게 양이 많이 안 줄더라고요. 네. 이게 30평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최대 이게 몇 번 작업했을 때 30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실 나는 한 번 더 탔을 생각으로 처음에 조금만 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로 작업을 다 하고 지금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또 많이 쓸 수 있겠다. 헤프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작업 비용이 좀 줄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콘크리트 그 블럭 콘크리트 벽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옹벽 있잖아요. 옹벽에도 한 번씩 발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되면 물때 같은 것도 끼고 입기도 끼고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페인트로 바르면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나도 그 얘기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발라주면 좀 뭔가 좀 프레쉬하고 좀 새로 한 것 같은 좀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조절을 새로운 느낌도 되기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페인트를 바르면 이게 누가 봐도 페인트가 그리고 또 보통 흰색이나 색소를 잘 안 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니면 똑같은 색깔을 못 내니까 내가 다른 색을 발랐다가 나중에 또 바를 때 문제가 될까 봐 그냥 아예 흰 걸로 발라버리신다. 그럼 이게 또 때가 타요. 또 흰 걸로 발라야 돼. 이질감도 들고 번거롭기도 한데 요거는 색소 탈 필요 없이 또 먹으니까 흡수가 되면서 먹고 들어가니까 나는 조금 더 깔끔한 면이 조금 쉽게 얘기하면 블럭의 질감을 살리면서 더러움만 덮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난 시공을 할 수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넬벽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이게 판넬벽이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지 작업할 때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밀렸죠. 그렇죠. 너무 힘을 주면 뭔가 이렇게 롤러가 돌지 않으면서 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런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 핫판이나 블럭을 할 때처럼 이렇게 절렁설렁 밀지는 못한다. 조금의 힘 조절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됐을 때는 잘 발린다. 근데 두께감이 좀 아쉬워서 저희가 한 번 더 발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감은 할 수 있으나 핫판이나 그런 블럭 같은 그런 느낌을 내려면 한 번 정도는 더 발라낸 게 좋겠다. 적어도 세 번? 적어도 한 네 번 정도. 네 번. 아니면은 물기를 저희가 본사에다 확인을 했죠. 조금 물기를 덜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혼체 1에 물 2였잖아요. 혼체 1에 물 1.5 정도 하는 게 판넬벽에는 조금 나을 수 있겠다. 너무 얇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왜냐하면 좀 비쳐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말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제품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난 지금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저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개인 사무실 사무실이나 이런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뭔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런데 이걸 새로 미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페인트 칠하기는 싫고 이런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출 콘크리트 그 면을 좀 표현하고 싶은 곳 이런데다가 살짝살짝 아니면은 미용실 같은데 이렇게 거울 테두리 이런데도 해주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도 보통은 나무 같은 걸로 마감을 많이 해놓으니까 조금 노출 같은 그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쪽 이대로 많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또 없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거나 더러웠던 콘크리트 면을 제도장한다는 느낌으로 간편하게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나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이 색이 조금 밝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거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발수 코팅제라는 시중에 스프레이도 있고 부어서 롤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실 외에다가 하실 거면 조금 좋은 제품을 쓰셔야 되지만 실내에다가 색감 조절을 하고 싶다? 조금 나는 어두운 게 좋다? 그러면 발수 코팅제 바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어두워지고 맛발도 맞힐 수 있죠? 네. 좀 진해진다. 외부에는 제가 옛날에 추천을 드렸던 발수 코팅제지만 방수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래쪽 링크에다가 다뤄놓은 데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가서 제가 그 면은 지금 영상의 인서트 화면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조금 진해진 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제품 그러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작업성에 대해서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기다 또 소비자들이 쓰는 걸로 봤을 때 7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은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사실 나는 이 제품이 10만 원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얘기만 들으면 너무 솔깃한 제품인데 비싸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금액을 듣고는 7만 원이 안 하면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와닿는 게 많은 양을 칠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다음은요.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좀 이제 판넬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단위도가 높다. 높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요게 단점? 하부의 프라이머를 바르면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머를 한 번 발라주고 하신다면 초보자들도 그냥 스스스스루 해도 잘 묻겠죠. 그러니까 요게 TMI입니다. 프라이머가 뭐냐면 면을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면을 덜 미끄러지게 접착 면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프라이머 작업이 시중에 채물점 가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발라놓고 말린 다음에 시공을 하면 나는 이거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00점.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자 이제 제 얘기랄게요. 이게 좀 흥분을 했는데 저도 시공성은 100점 주고 싶어요. 판넬은 만약에 이 제품만 활용을 하면 70점. 왜냐하면 그 하지 작업이 좀 번거로워. 첫 면을 잡아주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70점. 근데 프라이머와 함께 사용을 하면은 90점 이상을 주고 싶고 금액 정말 괜찮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업자분들이 보시고 계시면은 그 금액이 맞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수성 페인트보다 조금 비싼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금액적인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활용처를 나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베란다에다 수성 페인트 칠하자. 네. 거기다 발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흰색 보이시잖아.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도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위에다가 칠해놓으면은 좀 인테리어적 느낌으로 살릴 수도 있고. 수성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면이라면 나는 괜찮게 이걸로 리프레쉬한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철제 선반에도 이게 발라지지 않을까요? 어. 칼라 각각은 발라지겠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바르면 이것도 좀 뭔가 좀 색다른 분위기로 나오지 않을까. 칼라 각관이란 게 있어요. 용접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철물로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로 만든 느낌을 아 이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렇죠. 한번 해봐야죠. 색다른 느낌으로. 네. 종합하자면 그런 느낌이래. 색다른 느낌으로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같다.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양 좀 작은 거다. 아쉽게. 아 네. 맞아요. 절반 정도?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용량이 나왔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그래도 면적을 바르니까 괜찮을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베란다에 천장을 바른다든지 벽면에 바른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많은 양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전체적인 총점은 90점 10점 까먹은 거는 판넬. 판넬. 네. 조금 아쉽긴 하죠. 아 조금 아쉽구나. 네. 우리가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작업에 힘을 너무 뺐어.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채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 반 의심 반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확신이 드네요. 좋은 제품이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여태까지 헥토르 TV에서 이제 카메라만 잡고 있다가. 맞네요. 네. 이렇게 또 첫 출연을 이렇게 철물점 TV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얼굴 좀 오픈듬 시키고 많이 컨텐츠를 좀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셔물점 TV였고요. 저 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